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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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꿀이 바빛자니 모든 절대로 떼러지 catch me if you got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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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무차질 테니 catch me if you got 아라라라라라라라 와아 고 백 발렌타인지 초콜릿 주세요 두 명씩 진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짝꿍이 필요합니다 짝꿍 자신있지 누가 먼저 나가볼 사람 나 바쿠어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아 여자 1호 기호 1번? 그것도 뭐 있는 거야? 그거 여자 1호? 나만 모르는 또 뭐 있는 거야? 저와 짝꿍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동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동생? 제가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언니 많이 춥죠? 안아주고 별론데? 난 언니가 좋은데? 난 내가 동생이라 좋은데 오케이 탈락 찐 난 별로야 내 살 아님 내가 할까? 안녕 얘들아 난 레이야 어 귀엽다 나는 어 뭐야 나는 엄청 귀엽고 따뜻한 사랑을 따뜻한 사랑으로 생각 안 나지? 누가 티셔츠에 낙서했어 혹시? 숨 쉬면서 티셔츠에 낙서했지? 귀엽지? 이것도 내 매력 포인트야 내 가슴에 있는 곰돌이 곰돌이? 어 곰돌이 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줄게 난 스킨십도 좋아하고 감점 스킨십이 감점 요인이래 스킨십이 싫어하면 안하고 손을 지킬 수 있어 맞추명이야 맞추명? 아무튼 잘 부탁해 다음은 나야 뾰롤롱 안녕 난 발렌타인걸이야 어머 옷이 참 귀엽다 러블리하네 옷이 발렌타인이네 옷이 발렌타인이네 화이트 초콜릿 같은 컨셉으로 입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초콜릿이 되어드릴게요 좀 옷이 맘에 드네 딸기 초콜릿 같아 그러니까요 난 초콜릿 싫어 난 딸기 초콜릿 별로야 난 딸기 좋아 나도 딸기 좋아 딸기도 되어줄게 왜 여기 와 내 맘이야 안녕 안유진인데 어필하지 않겠어 그래 들어와 난 그런 이유 됐다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낙질 쓰이기야 낙질 쓰이기야 그런 타입 왜 안에 어필을 어필해야지 어필 이 기억했다 작전 실패야 흥이다 나는 음 음 음 미각이 길어져 들어와 이게 매력인가 어린이가 왜 여기 왔지? 여기 바로 옆에 어린이집 있어 거기로 가 나는 오늘 짝꿍이 된다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리액션 꼬박꼬박 해줄게 리액션? 유아하긴 하지 리액션 그거 좀 괜찮다 반응이 좋네 발레디나 어 뭐지?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나 혼자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발레코를 올리는데 우리 이제 발레코를 올리는데 나 오늘 하루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올 거고요 언제나 게임에 진심이기고 언제나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다면 오늘 게임을 이길 거야 맞아 폐활력도 좋고 말이야 승부욕이 강하구나 승부욕이 강해 맞아 나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게임을 이길 거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약간 마음에 찜꽁이 넣은 짝꿍이 생겼어 아 그래? 찜꽁이가 뭐야? 뭔가? 픽! 아 찜? 오늘 내 발렌타인 걸 룩과는 이서랑 리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두 명이야? 두 명이나 가져가려고? 두 명이나 지금 어떡해 우리 그럼 정해볼까 짝을? 적극적인 너부터 한 번 앞에 나가줄래? 어 내가 고르고 싶은 너는 적극적이니까 나도 줄 쓰고 싶은데 넌 너의 마음을 들켰어 너 뭐예요? 딸기 초코? 딸기 초코 씨 딸기 초코? 아 스트로베리 딸기 초코 생크림 케이크도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스트로베리 마스카포네 케이크야 그래 그거 좋다 아무튼 스트로베리 어쩌구 케이크가 마음에 드신 분은 뒤에 가서 서주세요 그녀가 얘기한 그 두 명은 왜 움직이질 않지? 스트로베리 마스카포네한테 발레 코어 씨 발레 코어 씨 발레 코어 왜? 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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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카디건이 하나 너무 좋아 커플이네 진짜 커플이야 이재랑 작품같이 성공 어때 마음에 드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나도 너 리액션 많이 해줄게요 우리 근데 진짜 커플 옷 같아 지금 우리 스트로베이티가 좀 잘 어울려요 다음은 내가 나가면 아무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나아볼까? 너 나갈 거야? 아니 내가 나가볼게 난 여기 있는 여자니까 너네네네 우린 됐다 우린 휴 휴 관전재 안유진 씨의 뒤에는 누군가 설 것인가 아 나 고민돼 고민돼? 도란작톤 하지마 지금 마음속에 픽이 있는 것 같아 나 확 기돌아본다 아 진짜 고민돼 제발 와줘 아무나 어필할게 미안해 어필하지 않겠어 어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필해봐 지금이라도 해 혹시 다들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요 알러지 된대요? 아 짜증나 어필해 어필해 어필해야지 어필할 줄 알았어 안 끝났어 아니 주로 안 쓰고 있었어 저는 일단 게임을 잘해요 저랑 같은 팀 하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잘 웃어요 아무말을 들어야지 강아지 좋아하세요? 빨리 아무나 서줘 누구 왔다 나 발을 봤어 뒤를 털어주세요 안유진 씨 안유진 씨 언니 왜 별로 안 좋아해? 언니! 내가 그렇게 좋아? 언니 이제 너가 언니야 아 내가 언니랑 싫어! 야 재밌게 된대? 둘이 뭐야? 우리 커플이야 우리 처음부터 약간 정해지고 있었어 왜?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우리는 원조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발레리나가 내가 볼 때 애들 다 원조를 좋아해 그래 오늘 오랜만에 시즌1 때 아 맞네 추억 같은 느낌이네 우리는 나는 언니 제발 리액션 줘 야 아까 리액션 잘해준다는 사람 어디 갔어? 나한테만 해주는 거였구나 너네 어디에 한 번 입어라 우리는 아니지? 어 안 맞아 팀 면부터 말해야지 우리가 제일 잘 맞겠다 우리는 원조 커플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표정 봐 좀 부럽나 봐 우리 해볼게 스트로베리 이런 거 할 거 같은데 스트로베리 워 케이크 아니야 그거 우리는 스트로베리 마스카폰을 생크림 케이크 봐봐 머랭 치기 생각한 그대로야 어때? 귀엽지? 귀여워 스트로베리 돌려봅세 할 수 있어 스트로베리 하나 둘 셋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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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세계 최고 하트가 많은 사람 가위바위보 어머 잘했어 잘했다 리액션 못 좀 언니 중강 언니 맞네 언니 언니 아 내가 더 넣을게 동생 파이팅 우와 3 3 1 2 3 미션 3 미션 3 아하하 잘못 뽑았대요 사랑의 게임이구나 가위치 갈게요 시작 어 어 어 실패 어 실패다 뭐야 실패를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 자 중간언니팀 자 중간언니팀 중간언니 끝나버렸다 막 시작해 4 우리는 4야 하나 그래 너 가 나 뽑을게 하나 둘 셋 고백하듯 야 우리 미션할래 운할래 하트 하나 적용됩니다 번갈아가면서 다음 대세를 가장 멋있게 읽어주세요 강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자신의 이상형 응 노할 귀여워 미션은 혈액형이 뭡니까? 혈액형에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네 똑같아 이거 뭐야 이거? 더 해봐요 민영? 인형? 엄마가 뭐야? 하트 획득 다음은 스트로베리 마스카포니스 생크림 케이크 샵 오! 3연? 좋다 오백카드 미션이다 이거 드라마 불쇠?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글쎄요 지금 내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엄마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입틀만 언니 말이야 빠밤 따단 지희로 조칸인가요? 약간 쉽지 않네 언니 화이팅 화이팅 동시에 손가락을 1부터 5까지 랜덤으로 펴야 한다 숫자가 3개 이상 겹친다면 성공 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 둘 셋 아부인 하나 둘 셋 seat 아니야 달라 잘하워 뭐야 피아이 하나 둘 셋 뭐야 오후 하나 둘 셋 넣어 넣어 비어어 오 나을 2016 이거 꽤 괜찮 impressed 이 곧 하트片EL 할 수 여기에 국민이 사나님 contained 짧은 enzie 상진 2번 하나 둘 셋 하나 셋 자 하나 둘 셋 뿅 성공 잘했어요 네 자 이성 우리 마음껏 나가보자 오 두 개 우리 5번 이름점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이거 유진이 이거 많이 하지 않아? 맞아 이현서 장원현 이렇게 하고 백으로 숫자로 하면 돼 이거 진짜 그냥 운명이야 귀여워 꽃 장원형 더하면 돼 4만 쓰면 돼 뒷자리 써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래? 61% 어 근데 높은데요? 아 70% 이상 나오라고?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름점이 어딨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우리 100점이야 안 해 아쉽지만 어쩔 순 없어 어? 저 한 번 해보면 안 돼요? 원효 언니 앞에는 그게 더 별로 거 같은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32 32 털려봅세 뒤로 가 따라한다 아우 3점 여기로 왔어 아 한 번 가만히 고백할 때 말이야 우리도 한 번을 필요해 그래 오 오 아 뭐야 이거 다음 톤 쉬어가래 우와 정말 벌칙방 뽑았다 우와 잘 뽑았다 이번 편은 마음을 내려놓자 제발 빨간색 에? 에? 에헤 에헤 하하하하 4 저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도 하자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너 혼자 할래? 응 지금 레이 혼자 할께요 저희가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나오더라구요 진짜 이런 기순으로 할꺼에요 에 왜요? 둘의 이름점 공합은 18% 하하하하 18% 하하하하 아 잠깐 반대를 우선은 실패고 보너스 게임으로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 같은데 뭔가 주원이가 앞이었을 때는 82 아 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건가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있어요? 아 진짜? 주원이가 더 좋아하는 거야? 31%나 좋아해? 뭐야 이런 걸로 밝혀지게 없겨 야 우리 스트로베리 팀 해볼게요 얏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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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하나 둘 셋 넷 8번 나 귤 원래도 잘 못 가는데 나 진짜 못 가는데 아니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반 가를래? 여기 구멍 내서 반 가르는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잡아? 어 반으로 갈라 오 그렇지 그러고 그리고 이걸 깡 오오오오 오 야 60조 60조 안에 먹으면 돼 그리고 뭐 야 맛있겠다 시원이는 반 안 까고 이렇게 하면 성공인가?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오 뭐야 뭐야 잘한다 역시 스트로베리 팀 잘한다 자 다시 여기요 원래 시험 하셔야 되는데 불량 이슈로 인해서 준비 카드 한 번 뽑으실게요 미션 미션 카드요 혹시 나는 좋아하냐 마냥 너라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봐야겠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 너 좋아하냐 무슨 소리야? 약간 그냥 고백이었어 아 내가 널 좋아하는데 솔직하게 말 못 하는 거야? 아니 뭔가 좋아하는 건가? 이런 느낌? 이렇게 하지 마 아 알겠어 나 그냥 너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오케이 뒤로 하나 좋아 오 하나 둘 셋 고백카드요 너네도 은혜 한번 맡겨 봐 은혜 해볼까? 은혜 해보자 은혜 무인도 한번 가봐 당신은 세계의 왕이 단전 되었습니다 오오옥 원하는 번호로 이동해주세요 원하는 번호로 이동해 주세요 원하는 번호로 이동해 주세요 에? 11 그러면 10번으로 가볼까 10번으로 가볼까? 10번 좋아 좋아 행운의 10 10번이요 준비됐죠? 팀 하나 둘 셋 롱 롱 린이는 눈을 뽑았고요 유진은 입술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럴줄 알았어 뭐야 이런 행복한 게임 있어? 이런 게임 좋은데? 우리도 저기로 가자 몇 번 나갔지? 3번, 3번 가자 뭐 하는 거야? 타임 돌려! 3초 전! 안 통하는 건? 고백 카드야 좋았다 못해 그것도 못해 어? 어? 왜? 나 내가 좋아하는 것 봤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 왜! 대사를 번갈아 가면서 멋있게 읽어주세요 나 미친 건가? 나 여자로 어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럴 리 없잖아 응? 나 미친 건가? 나 여자로 어때? 나 여자로 어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럴 리가 없잖아 말을 알아듣게 해 말을 알아듣게 해 내가 분명 그쪽을 15초 동안 꼬시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갔나? 뭐? 나 미친 건가? 나 여자를 어때? 아니야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나 죽어! 짜라롱 음악이 중요하네 갑자기 느껴진다 OST의 중요성 이사의 연기가 너무 좋아 말을 알아듣게 해 동생 네 언니 우리는 백을 해서 돌아가자 그래 좋다 오 두 칸이야 애매하네 4번인가? 애매하다? 아 맞아요 저기요 누가 애매하다 말았죠? 으음 놀자 왜 우리 왜 이렇게 없나 그래요? 우와 시작!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대게 같아 잘한다 성공! 성공이다 이거는 백 백 백 백 백 백 와우 백 십살이 끝나지 않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아 오케이 너가 올라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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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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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너무 어려워 이게 뭐예요? 이거 더 어렵다 이거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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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실패! 하나 둘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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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너무 높게 했어 다시 해볼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재도전 있어? 하나 둘 셋 그래 봐봐 이렇게 써야돼 봐봐 이렇게 써야돼 하나, 넷, 셋 이건 안 되네 하트 가지고 싶은데 4번 수작 뿌리면 안 돼 살려면 안 되는구나 오 재밌겠다 후후 시작 될 것 같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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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게요 실패할게요 우리 좀 가자 앞으로 어 오래다 쉽지 않을걸 언니들의 힘을 보여줘 우리 보여주자 언니 처음에 시작이 중요해요 언니 알지 미안한데 나 이거 혼자서도 못해 이거 성공하면 진짜 별 스티커 드릴게요 갑니다 아니 잘했는데 왜 그래 뭐해? 어머 뭐야? 언제 저기가 있었어? 아니 잘했다 언니가 너무 웃겨 언니랑 나랑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 어이구 아니 그 정도 말이 아니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쓰레비 진짜 뭐랄까 그러나 oscow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옼 둘 셋 넷 5. 쉬운업 하니 1, 2, 3 3 3 은하자 우리 이 둘 중에 골라봐 야 아니지 아니야 이제 갈수록 뻔뻔해져가 이게 제일 위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축하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하트 세계 최고 쟤네 완전 업지야 역시 마스카 포로네 아 아 나는 언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낫겠다 이런데 100점 나온다 100점 98 96 난 69 너가 나를 좀 많이 좋아하니까 나 언니 전혀 안 좋아하니까 97 이 중에 정답이 우리 뭐야 나 맞췄어 하트 한 개 추가 유진아 나 그렇게 좋아해서 어떡해 내가 그렇게까지 빨간 하트 어떡해 나 그렇게 좋아해서 98% 날 좋아하구나 아니 200% 중에 고작 98%인 거야 참 역시 우리가 제일 잘 맞는다니까 그건 맞아 우리는 싸우지 않잖아 얼마나 편안해 나 몇 번째 신부예요? 좋은 신부 나 몇 번째 신부예요? 좋은 신부 그렇게 좀 있으니까 오 설레 난 도깨비가 너무 좋아 난 몇 번째 신부예요? 추억이죠 마지막 처음은 그렇다 쳐요 근데 마지막인 건 어떻게 하는데요? 응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는 나 한 개 나는 너의 곁에 있을게 나는 너의 곁에 있을게 나의 곁에 있을게 내 곁에 있을게 나는 너의 곁에 있을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죽었겠다 정말 좋았다 오늘 베스트 연기상은 아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퍽 퍽 퍽 퍽 세게 위로 위로 올려줘서 하나 둘 셋 퍽 성공 나아갈 수 있겠지? 제발 빨리 와 이제 응원하게 된다 앞서 나가고 싶어 제발 오! 색상이야 오전이랑 오후랑 진짜 다르네 제가 오전이랑 오후랑 어떻게 다른데요? 오전엔 되게 예쁘고 오후엔 겁나 예뻐 어머 겁나 예쁘고 중간 언니들 갑니다 끝내자 왜 안 가냐 이게 오 끝났다 사랑해 이게 드디어 나왔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입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뭐라고요? 안 될 걸 알면서 해피엔딩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의 한 곡 이렇게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하나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입니다 전엔 안유진입니다 벤가간 벤가간 그 어렁이들을 입속으로 하신 마지막으로 미션카트 하신 마지막으로 미션 카트 나 옆모습 박수 치는 거 할래 아 나 나 오늘부터 아이브 안유진은 이 김가을의 여자친구임을 공식 발표하는 바이다 우아 우아 주루 출근 계란 저흐 좋아한다 트루베리팀 트루베리 레츠커풀베 치즈케이크 그렇게 예쁘냐? 애픈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근데 난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휴 그거를 남들이 막 봐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어도 힘들어 저희랑 저희도야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내 애이다 왜 빠지 못하자고 이거 어떻게 저래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저래요 이거 어떻게 저래요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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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디어 화낸 거야 저희도 내 사람이다 저희도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단신만 신질 순 없잖아요 어떡해 우리 시작해도 못 되겠니 난의 상처 많은 가슴이 난의 상처 많은 가슴이 그가 나의 상처 너의 상처 우리 가 진짜 이긴 거 같아 진짜 잘했어 아니야 우리도 꽤 잘했는데? 여섯 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아니면 처음에 우리도 열심히 했어 이사원 이사원 잘했어요 우리는? 여덟 개? 괜찮아 인생은 한방이야 맞아 인생 한방이다 어? 뭐야? 밸런타인데이라서 우와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데? 나에게 좋아진 한나나 감사합니다 오 나 이거 좋아해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떻게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큰데? 진짜 마음에 들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보여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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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해피 발렌타인 행복하게 모두 모두 고맥 아임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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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잔인한 일을 누가 벌인 거야 님! 님들! 전 아님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12시 이후부터의 알리바이를 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 갓잡혀서 나갔다 왔나? 그냥 알리바이가 없네요 세상에 이름부터 세상에 잠깐만 잠깐만 으아아아 3XX였어 10.000원 증거예요? 아니래 리모컨 리모컨? 아니래 야 근데 여기 뭐가 없어 그리고 확실하게 아닌 사람 또 누가 있어? 나 잃어버린 딸이었어? 저기가서 삥 한 다음에 쐭 이렇게 했었어요 이래 뭐하는 애들이야? 뭐야?